회사 업무 휴가 집안일 건강 쉬고 싶어 힘들어 제대로 쉬고 싶다 그런데 한 회사 선배는 평소 너무 즐거워 보였죠 선배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 나 매일 주말만 기다린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자랐나 너무 궁금해 그 선배는 주말마다 농촌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작은 텃밭에 토마토 모종을 심고 시골 누렁이와 놀기도 하고 수확한 토마토로 파스타도 만들어 먹었답니다 아이와 웃음도 대화도 많아졌어요 저도 이젠 주말이 기다려져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수확행과 힐링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 갓생살기 성공한 것 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